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매운맛이 굉장히 땡기네요 굽네치킨 굽네치킨 볼케이노 그리고 굽네치킨 닭발 매운맛 굽네치킨 매운맛 닭발 이렇게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료수 먼저 먹을게요 보카리스웨이트 준비했어요 소스 매운 소스인데 한번 뿌려 볼게요 얼마나 매울까 맵고 맛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이쁜놈부터 먹을게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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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매운거는 뱀파이어 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덜 매운거 같은데 조금 더 먹어 볼게요 맛있어? 청양고추 숯불에 구워서 까맣까맣까맣게 있네 구워서 그런지 좀 구운맛이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내 스타일입니다. 요번에 닭발 한번 먹어볼게요. 닭발도 맛있네요. 매운거는 적당히 맵네요. 그냥 일반인도 먹기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맵지는 않은 것 같네요.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백불 닭. 소스 한번 더 넣어서 먹어볼게요. 여긴 끝. 한글자막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을 넣어주세요. 자, 닭발에도 샤워를 시켜줄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냅고, 한 모금 더 확해요. 좋네요. 단무지를 안 먹어 주니까 심심하다고. 아,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다시 닭다리 투하. 더 맛있어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목을 먹으면 노래를 잘한다고 하던데, 나도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요? 노래 한 번 해보라고요? 다음... 다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오버타임 할게요. 한번... 엄청 맛있게 먹을 때... 자, 그... 표정을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3, 2, 1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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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 아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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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맛있냐? 어구... 음... 아구... 진짜 맛있네? 음... 음... 으아구... 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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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같이 먹어.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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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 아! 먹어 먹어! 여기까지 이제 조용히 먹겠습니다 끝 좋아요 좋아요 끝 조금 빨리 먹어볼게요 이 맛은 이번엔 불닭볶음 이때는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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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요번에 알로에 준비했습니다. 먹어볼게요. 이쁘게 먹어볼까요? 이쁘게 먹어볼게요. 이쁘게 먹어볼까요? 이쁘게 먹어볼까요? 이쁘게 먹어볼까요? 이쁘게 먹어볼까요? 닭발 이쁘게 먹어볼까요? 이제 뒤늦게 살짝 올라오네요. 이쁘게 먹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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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al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